네, 예술인협회에 소속이 되어 계시고요. 광명지구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가수입니다. 제가 초반에 리허설할 때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구성져요. 아주 구성진 노래자락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릴 건데요. 정말 노래가 흥겹거나 신난다 그러시면 앉아계시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같이 전국노래자락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사자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기쁘게 두 번째 무대 함께 즐겨주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큰 박수로 김영실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김영실! 당신은 내 사랑. 당신은 내 사랑. 당신은 나의 뒷모습. 당신을 만나는 운명입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소중한 당신 사랑을 심어주고 전도 안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리 많은 일이 고치고 힘들어도 이 모습 다 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삶은 당신 당신은 나의 소망 당신을 만난 건 운명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소중한 당신 사랑을 심어 죽고 정돈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리 하는 일이 거치고 힘들어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을 심어 죽고 정돈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리 하는 일이 거치고 힘들어도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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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김영실입니다 이번에는 하이난 사랑을 불러드릴게요 박수 많이 주세요 네 한 손 춤도 추시고 나와서 노세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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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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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